안녕하세요. 물고기 키우는 남자였던 사람입니다. 채널명을 방금 물론으로 수정했습니다. 물생활을 이야기한다 라는 뜻과 물론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물생활의 기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라는 뜻 이 두가지 뜻을 담아서 중의적 이름을 지어봤어요. 채널명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물고기 키우는 남자와 흡사한 이름의 채널이 이미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입니다.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 라는 제 인생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과감히 바꿔버렸습니다. 앞으로는 물론으로 인사드릴게요. 오늘도 물론 강렬